배우 정의루가 12월 중으로 입대합니다. 지난 29일 정의루의 소속사는 정의루가 12월에 입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소속사는 또 정의루가 조용히 입대하겠다는 뜻을 전해 구체적인 입대 날짜는 알리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의루는 최근 일본에서 열린 팬미팅에서 12월 입대 사실을 팬들에게 먼저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의루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아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2년 동안 복무할 예정입니다.